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자 보호시설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만 있거나 미혼부 가정이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천교회의 사회복지법인 아담이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아담체는 설립 초기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담체가 주변에 아담체가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담체는 부지 1019제곱미터, 연면적 1338제곱미터로 20세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자 가정이 입주한 뒤 3년, 길게는 5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과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이 무료인데다 3시 3끼를 제공하는 식당을 갖추고 있어서 입주 가정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입수하기 전에는 아이들 먹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버리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아담체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형태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치료센터와 연계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인생 상담과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전략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심리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설립 초기 혐오 시설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다 입주자 가족들의 정서적인 불편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편한 집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또 같은 또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오히려 전에는 아이들만 있었는데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성격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담체 입주 과정에 성실한 가장들은 3년에서 5년 동안의 입주 기간에 상당한 경제력을 갖춰 자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